오케이 거봐 느리게 하니까 들어갔어 느리게 이것도 느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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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들어가잖아 느리게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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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도리 해주고 나이스 그래 갖다 대기라도 해야지 썰이 뿌리 게임 자리 바꿔주세요 쥬네야 허리표 무릎만 어 랩홀 오케이 너무 빨라서 그래 15롭 굿 더블 15롭 15롭 피스 피스 오케이 썰이 깍끈 폼대로 해라 길게 길게 지금 뭐하는 거야 폭 폭 와 동이 날라다녀 뭐야 듀스? 파트너가 인정한 서브웨이스 몰라서 그래 지금도 3일째인데 게임 자리 바꿔주세요 준혜도 18을 냈는데 준혜원이 서브로 하면 어떡하나 서브 넣을 수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막 폭탄같이 나가진 않아 옛날에 쟤 서브였어요 여기저기 떨어지진 않아 쟤 일정하게 떨어져 준혜 화이팅 어 너무 쎄다 조금 약하게 어 방향 좋아 폭탄이 아니야 오케이 어 이거 좋아 우와 이거 좋아 우와 이거 뭐야 15 러브 15 아 러브 15 어 이거 좋아 우와 착 아 쏘리러 러브 쏘리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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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 해결사 오케이 세이프 스피서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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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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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좋아 어 쎄 러브 쎄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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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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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마지막게임 무조건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왜요? 서브 에어 안했잖아 3대0이라 제 서브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3대0 아니에요 1대1이에요 아 1대1이야? 아 그래? 나 1대1 아 잘했어 잘했어 잘 붙였어 15대0 오케이 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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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대15 위로 잘했어 그거 나이스 코어스 나이스 코어스 오케이 야 준혜 진짜 끝내준다 15대30 준혜야 자꾸 하니까 늘지 내가 작성했어요 자꾸 하니까 늘지 빗어 빗어 굿 굿 15대40 빗어 빗어 30대40 사다이 안맞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빨리 갈려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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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자리 바꿔주세요 마이스 이건 2대1이라고? 2대2에요 자 결승 그러면 결승 서브 이거 유튜브에 올릴거야? 오케이 제 손질랑 마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안했잖아 나이 안했잖아 그걸 마이라고 하는데 또? 마리엘 샤레포가 쏘 끝 끝 아 러브 15 끝 깜짝 끝 그래 12 땡 끝 우와 이야 준혜가 더 잘해 어떻게 동의보다 어떻게 된거야 동의 서베이스 열받았구나 우와 서베이스 대박 서베이스 서베이스 나 지금 다 찍고 있어 거짓말하면 안돼 우와 나이스 서베이스 서베이스 굿 주스 뭐야 쟤 매치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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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세이프 오케이 세이프 파트너가 인정한 세이프 듀스 듀스 오케이 우와 준혜 봐 오우 잘 땡겼어 오우 잘 땡겼어 오우 잘 땡겼어 오우 잘 땡겼어 아리 매치포인트 떼 공담아 주세요